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팀들 앞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감 이야기할 때 보셨죠?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오늘 아주 빨간 자켓이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리더의 의지를 다지는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우후! 자, 엘빈입니다. NTV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이자 팔자주름을 맞고 있는 우리 보컬 성심입니다. 네. 자,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어우, 많이 준비를 왔어요. 예. 요즘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아유. 귀여운 손아트, 우리 팬들을 위해. 자,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자, 팀대 엄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오빠죠. 네, 우리 보컬 성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래퍼 지효씨. 우리 여러분 보십니다.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지효씨는 정말 뮤지션으로서의 색깔을 아주 톡톡히 드러내 보이고 있죠. 네, 작사와 작곡까지 함께하는 우리 래퍼 지효.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오우. 네, 오늘 포인트 안무에 대해서 사진 촬영에 함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효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멤버는요. 래퍼 영보씨입니다. 네, 우리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는 영보.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엔티비의 시그니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우, 정말 잘생겼죠? 네,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파란색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아우, 멋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보씨.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재하씨를 무대에 이룬고 씨입니다. 아, 보컬과 섹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우, 너무나 멋집니다, 오늘. 이 한국에서의 첫걸음이 굉장히 떨리고 설렐 텐데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 힘이 뭐? 첫 무대와 함께 앞으로의 무대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네,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 끝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어우, 어우, 너무나 멋집니다. 밤새 오늘 포토타임에 뭐 할까 고민하고 잔 것 같아요. 어우, 좋네, 좋네. 느낌이 남다릅니다. 자, 우리 재하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엔티비의 막내지요.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입니다. 우리 효민씨 무대에 이룹 오십니다. 유후, 귀여움, 귀여움, 귀여움.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엔티비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어우, 야, 느낌 있어. 어우, 남다릅니다. 역시 막내라. 어우, 제 감동이. 네, 자, 호스키한 보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효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전 멤버 무대 위로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